안녕하세요~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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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메뉴 이번에는 올리브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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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매콤해요 오징어 매콤해요 마사지 새콤달콤 아삭아삭 너무 맛있음 또 뷔스탕 알아서 먹은 게다가 뷔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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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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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вкус 김밥 바삭바삭 매콤해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새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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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반찬도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매콤해요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염색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염색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염색을 준비했어요